Sekirah 낙미도 혹이 많아? 아빠 여기 내려가서 나 다이빙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당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탄강 은하수교에 와있구요 여기의 전문대를 올라가 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탄강 은하수교는 진짜 너무 멋있구요 주상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경이 다릅니다 현무암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모습 자체가 미세적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건너서 저 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스터노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구요 항상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여러분 직접 오셔서 보시면 운전합니다 아주 자연 환경하고 멋지게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sweetness 아 ㅋㅋ 으 bra 사랑 여럿 saw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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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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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